사냥개끼리 싸우다가 사냥값 놓치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깐 맘껏 물어 뜯어보라 기칸다고 달라지는 거 없으니끼리 조사관이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응? 우와 깡패다 야 병식아 네 진실의 방으로 야 똑바로 가야 돼 똑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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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우 으아이씨 야 야 야 숨 쉬어 숨 야 너 일로 와 일로 와 살면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게 대부분 뒤통수에서 오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너도 자주 뒤돌아보면서 살아 가끔 현장 뛰면 재밌어 가끔 현장 뛰면 재밌어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형님 형이야 내 왕배 노 노 노 노 시어스테이 저기는 댄저 히어노 세이프 어디 가세요 에? 은정아 미안해 아빠가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아빠 택시에 꼭 태워줘야 되는 손님인데 분당국가 인내는 분당국 자체가 아니라 이 분당을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더 고통받는다 내리 계상에서 그 고통이 먼저 직접 봤어 전 인민을 그 고통 속으로 빠지게 할 순 없어 당신이 살아있는 나는 나는 살 수가 없어 죽어 나를 나만 돌아왔다 아무것도 찾지 못한 채 난 뭘 그렇게 어렵게 사냐 나도 나만의 작은 숲을 찾아야겠다 내가 말할 수 있어 그래서 계속 계속 살았어요? 응 그럼 이렇게 해놓고 살았어요? 제가? 임수어? 임수어? 나는 나는 아났다 아이 1명 1명 is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한글자막 by 한효정